2013년 20번 사관학교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ords and phrases을 봅니다. Engage in, 뭐뭐에 종사하다, 뭐뭇을 시작하다. Repack, 다시 포장하다, 고쳐 꾸리다. Esteem, 중의역이다. Authentic, 믿을만한 확실한 진정한. Phrase, 구 표현, 명사, 동사가 되면 말하다, 진술하다. Transient, 변하기 쉬운 일시적인. Fleeting, 순식간에 잠깐 동안의. Transitory, 오래가지 않는 일시적인. Percibe, 참다, 인내하다, 유지하다. 자, 구문연구로 갑시다. Spinoza concluded that while these had their attractions, they could never provide him with the authentic happiness for which he was searching.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되어서 동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속사 while이 이끄는 비교 또는 대조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서 형용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pinoza는 이것들이 그들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가 찾고 있었던, 추구하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을 그에게 결코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In the 17th century, philosopher Benedict de Spinoza engaged in his own midlife repacking. 17세기의 철학자 Benedict de Spinoza는 자신의 중년의 인생을 다시 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He began by considering the efforts involved in pursuing what most people esteem as the highest view, riches, fame, and the pleasure of the senses. 다음 문장으로 가봅시다. Spinoza concluded that while they said their attractions, they could never provide him with the authentic happiness for which he was searching. 그럴 때의 1번에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 추구하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상의 선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 있는 노력, 따라서 적절합니다. 해석을 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상의 선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 명예, 그리고 육감의 즐거움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노력을 심사숙고해 봄으로써 시작했던 겁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2번은 저절로 맞는거지요. 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을 그것들이 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심사숙고해석. 자, 이 부분은 해석은 말이죠. 해석은 앞에 구문연구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남기고 다음으로 가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대단한 발견을 했는데, 그는 그것을 다음처럼 표현했습니다. 다음, if we love transient attractions and values, our happiness will be fleeting and transitory as well. 할 때에, 4번을 보시면요, 적절한가 여부는 and라고 하는 등의 접속사 다음에 transitory라고 하는 접속사, 형용사, 그죠? 등의 접속사니까 병치관계지요. 의미상으로 거의 같은 뜻을 가져야겠지요. 그러니까 transitory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적절하지요. 물론, 물론 이 부분을 보시면, 접속사 2부절입니다. 해석을 함으로써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가 일시적인 매력이나 가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 될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On the other hand, if we seek to fix our love to longer lasting values, our happiness likewise tends to persevere. 됐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한편,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다 더 오래가는 가치에 둔다면, 우리의 행복은 마찬가지로 더 오래 견딜 겁니다.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흐름상 적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더 해봅니다. 그리고 자꾸 확인을 해보셔야 돼. 보시면, 다른 한편,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가치의 고정을 하기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그만큼, 그만큼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절하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4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5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면, 일시적인 것을 좋아하면 생복이 일시적이 되고, 보다 더 지속되는 가치의 우리의 사랑을 두면, 우리의 행복도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질이죠? 그렇죠? 4번, 5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면, 따라서 quantity가 아니라, quality가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함으로써 확인해 봅시다. 행복 또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질에 의존하도록 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 적절하네.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단어 수거를. 자, 뭐뭐에 종사하다. 여러분, 이제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돼. 다시 포장하다. 중의역이다. 믿을만한. 구표현. 그 다음에 말하다. 변하기 쉬운. 순식간에 오래가지 않는. 참다. 인내하다. 유지하다. 자, 해봅시다. 뭐지요? 자, 그 다음에 구문 연구의 복습입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이고요. 동사, 예의 목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대조를 나타내요. 여기서 여기까지. 됐죠? 부사절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형용사절에서 예를 수식해요.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해봅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것들이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찾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을 그에게 제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